웅게축 웅게축 웅게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차뇨 1460년 웅게 웅게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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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식법 작확 면일근 초작색병 화확식지 번역문 태아의 장부를 기르고 미신종의 정출혈과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려면 붉은 수탉 한 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하여 고깃국을 만들고 밀가루 한건을 넣고 반죽하여 국수를 만들어 삶는다 고깃국과 같이 먹는다 조리법 붉은 수탉 한 마리로 고깃국을 만든다 밀가루 한건을 넣고 반죽하여 국수를 만든다 3 고깃국에 넣고 삶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